대구 동대사 고려불경 일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경이다. 2012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었다. 대방광부라엄경 권시비은 권수의 일부가 낙장되었지만 권말의 축까지 완전하며 권말에는 의미가 있는 점에서 제조대장경 조성 당시의 국내본에 대한 이해에 보충적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방광부라엄경 권43은 권수의 일부가 낙장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권말까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사경체가 가미된 필체로 간행시기가 11-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불교사, 서지사, 서예사 등의 중요한 자료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1승법계도은 의상의 중요 저술이라는 점과 서체와 형태면에서 12-13세기의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당시의 인쇄문화와 서체, 간행사실 확인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불설치성광대의 덕급윤왕 소재길상따란 이경은 권말에 김숙용이 구관과 진강공 최충헌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정우 4년 병자 8월에 간행하였음을 밝히는 발언문이 있어 불교사, 서지사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당시의 사상사를 보충하는 기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